상하이 자동차의 배터리 사업 시스템 입니다 와 여기 차를 올리네 들어 네 저기 니오랑은 좀 다르게 차를 들어 올리네요 신기하다 상하이 자동차의 라이징 오토 페이판 지체입니다 여기에는 있으니까 살마 하겠다 아 신기하다 밑으로 파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되어있네요 보이시죠 배터리 안으로 들어간거 이렇게 되구요 배터리 안에 나오겠죠 뭐 또 소리 들리는게 배터리 이동하고 있어요 신기한거 많다 여기 역시 자동차 박물관 근처라 별거 다 있구만 왜 안나오냐 배터리 나올 것 같이 배터리 끼우는 중 하고 나오네요 오우 상당히 크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차를 들어 올리니까 니오커만 보다 이걸 보니까 이제 새로운 느낌이네요 차량 내려가는 중 하네요 와 재밌다 이렇게 자동차도